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20장 현재 로라가 나가고 5분도 안 되어 린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맥케이가 차분하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경비가 물었다. 테드는 고개를 들더니 공중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좌우를 돌아보았다. 은신처겠죠? 아니면 휴가지? 린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 버려진 공장 안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부유한 친구보다 훨씬 섬뜩한 인간들을 라벤더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모양이군. 리가 냉담하게 말했다. 닥터가 돌아오면 바로 나가자.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구요. 테드가 말을 이었다. 굉장히 심각한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 말 몇 마디 한 것 같고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알죠. 테드는 철제 책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책상 위에는 녹슨 금속 조각과 페인트 깡통과 다른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 테드의 손은 앞으로 모아져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자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와서 탈출을 도와달라고 말을 전해놨을지도 모른다. 닥터 힐은 그를 믿었지만 리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안전하지 않았다. 라벤더에 갇히기 전에 나는 자살할 계획이었어. 화제와 말투가 갑자기 바뀐과 동시에 테드의 얼굴 표정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아니, 이번에도 꿈꾸는 듯한 표정. 아직도 나는 날 죽이고 싶어, 리. 테드가 눈을 아주 크게 떴다. 미친 사람의 눈. 간청하는 눈.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하고 싶어. 리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권총을 향해 손이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아직 권총을 꺼내지는 않았다. 테드는 앉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웃고 있었다. 흠, 진정 헨리.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제안? 닥터가 돌아오면 내가 탈출을 시도할게. 그럼 나한테 경고를 줘. 규칙에 따르라고. 멈추지 않으면 쏜다고. 그래도 난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갈 테니까. 그때 쏴. 빵이야, 빵이야. 상황 끝. 널 죽이진 않을 거야, 맥케이. 규칙을 어기면 다리에 총알이 박힐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리. 1분만 내 말에 따라줘. 알았지? 닥터 힐이 완벽한 목격자가 될 거야. 당신이 내 다리를 겨누든, 내 머리를 겨누든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신경 쓴데도 증명할 수 없을 거고. 난 꽤 빨리 뛸 수 있어. 쇠사슬이 그렇게 팽팽하지 않거든. 그리 쉽게 쓰러뜨리진 못할 거야. 널 죽이지 않겠다니까. 네가 아까 한 말을 또 했다. 내가 원하는 건 3시 전에 라벤더에 도착해서 집으로 마누라한테 가는 거야. 당신 마누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르타가 마누라 이름 맞지? 상상해봐. 당신이 정말로 호숫가에 꿈에 그린 집을 가질 수도 있다면 멋지지 않아? 리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상해봐, 리. 4륜구동 픽업트럭을 살 수 있다면? 마르타와 함께 트럭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당신의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사고 그곳으로 가서 2, 3일 머물 수 있다면? 상상해봐. 당신이 정년 퇴직한 다음에 마르타와 함께 두세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아내와 유럽에 가본 적 있어? 상상해봐. 돈 걱정 없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다면? 상상해봐, 상상해봐. 네가 무슨 존 레넌이야? 도대체 요지가 뭐야? 요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공장 밑에 거대한 지하실이 있어. 백만 달러가 거기 숨겨져 있지. 현금으로. 다 당신 거야. 네가 미소 지었다.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지하실에. 그렇다니까. 방금 내 주말 별장 봤잖아. 이 공장도 내 거고. 그 외에도 재산은 많아. 내가 그 정도의 비자금쯤은 비상용으로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랬겠지. 하지만 아무나 가져가라고 여기 지하실에 아무렇게나 짱박아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내가 왜 당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린은 한동안 테드를 관찰했다. 그러고는 문을 보며 아직 그들 둘만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는 닥터 힐이 이 대화를 듣는 걸 결코 원치 않았다. 네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야. 근데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것 봐, 리. 백만 달러가 저기 있어. 우린 그냥 지하실로 가서 한 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잖아? 그 돈이 왜 거기 있는지, 어디서 난 돈인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경비가 흔들리고 있었다. 테드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리.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잖아. 나만 죽여주면 돼. 내 이마에 총알이 박히는 게 여기 있는 모두한테 좋을 거라고. 네가 도망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총을 쏠 수는 없어. 테드는 경비가 뭘 암시하는지 이해했다. 그럼, 그럼 도망 말고 뭘 좀 더 할까? 어, 닥터 힐을 공격할게. 목을 이렇게 움켜잡을게. 그가 허공에 대고 그녀의 목을 움켜잡는 신용을 했다. 그럼, 놓아주라고 고함을 쳐. 난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공격할 뭔가를 집어들려고 할 테니까. 뭐,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알았어. 그냥 상상해보는 것뿐이야. 당신이 로라 앞에서 날 쏘면 로라는 당신의 대응이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할 거야. 총격이 완벽하게 정당화되는 거지. 경찰이 당신을 신문할 거고 진술서도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로 와서 돈을 찾아가면 돼. 흥, 어디 있는데. 한 번 보기라도 해야 믿지. 테드가 싱긋 웃었다. 저 지하실 문으로 들어가면 돼. 열쇠는 다른 열쇠들과 같이 꾸러미에 있지 않고 저기, 저 구멍 속에 숨겨두었어. 지하실 문은 금속, 그것도 견고한 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린은 테드가 가리킨 곳에 있는 구멍을 더듬어 열쇠를 찾아냈다. 닥터 힐이 돌아오면 저 밑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게. 산통 깨는 짓은 하지 마. 리가 열쇠를 자물쇠에 집어넣으려다 말고 돌아섰다. 잠깐만. 돈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부터 먼저 알아내야겠어. 그건 내가 혼자 안고 가는 게 더 좋아. 돈은? 돈은 그냥 비상금이었어. 내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좋아. 가자. 그들은 좁은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층계참에서 배전반을 발견했다. 위층용 전기차단기 배전반이야. 린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테드를 보았고 잠깐 망설인 후 주 스위치를 켰다. 불이 켜졌다. 그들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테드가 앞장서서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린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 내려갔다. 지하실에는 모든 것이 어지러이 널려있었다. 낡은 기계와 거대한 나무 긋자, 파일 캐비닛과 책상, 의자.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뺄 때 가져가지 않은 모든 것을 이 잊힌 지하세계에 던져놓고 간 것이다. 위층에도 숨을 곳이 많았지만 이 쓰레기와 버려진 잡동산의 미로는 훨씬 더 심각했다. 병 높은 곳에 나아있는 창문들은 벽돌로 가려져 있고 전등은 너무 어두웠다. 뻗어있는 그림자들이 언제라도 몸을 일으킬 것 같았다. 테드는 이 미로의 좁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갔다. 린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다. 지금 테드에게 경고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저 자식은 총에 맞고 싶다는데. 진짜 총에 맞고 싶은 걸까. 그들은 쥐가 종종 걸음하는 발소리를 두 번인가 세 번 들었다. 린은 쥐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와 테드는 아주 오래된 타자기들이 줄지어 놓여있고 먼지가 수북 내려앉은 키 큰 선반 앞에 서있었다. 그 옆에는 짐짓 화려하게 꾸민 듯한 로비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은 쇠락한 초록색 코르땐 소파가 놓여있었다. 테드는 소파를 옆으로 밀었다. 리가 신중하게 몇 미터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을 때 쥐 한 마리가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모습이 눈가로 언뜻 보였다. 적어도 닥터힐에게 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 밑에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났으니까. 소파 및 바닥에 손잡이 없는 문이 있었다. 테드는 경비에게 그 문을 열려면 뭔가 날카로운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린은 터지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널 어떻게 믿고 날카로운 걸 줘. 경비가 비웃듯이 말했다.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어. 린은 열쇠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바닥에 난 문을 들어올렸다. 그는 갑자기 흥분을 느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진짜로 돈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맥케이를 쏠 이유가 없었다. 닥터힐이 돌아오면 빨리 이곳을 나가자고 주장할 거다. 환자의 안전은 그가 책임지고 있었기에 닥터힐도 그의 말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맥케이는 이젠 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돈을 가져갈 것이다. 그는 미소지었다. 돈이 있다면... 문 밑의 공간에 커다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린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두 개의 상자 뚜껑 버클을 밀어서 열었다. 채칵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상자가 열렸다. 뚜껑을 들자 투명한 비닐에 쌓인 벽돌 두께의 백달러 지폐 뭉치가 열 개가 놓여있었다. 린은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르타와 여행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흥분했다. 맥케이가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제시한 걸 보면 텔레파시가 작동한 게 분명했다. 마르타는 늘 외국에 못 가본 걸 아쉬워했다. 그녀가 여행한 가장 먼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였다. 자기 여동생 내 집을 방문했을 때. 하지만 이젠 어디라도. 그때 무언가가 밑에서 기는 듯 하더니 놀라운 속력으로 금속 상자 밑에서 튀어나왔다. 크고 회색이고 커다란 이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빛이 비치자 눈이 반짝였다. 바닥에 난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린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동물이 바닥에 난 구멍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테드 쪽에서 빠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순간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켰고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책장 전체가 넘어지면서 타자기들이 그의 몸 위로 비오듯 쏟아졌다. 파트 4 21장 현재입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오면서 로라는 많은 거에 상상했지만 경비가 그곳에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테드는 그 거대한 방의 가운데에 서서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팔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내려가 있었다. 쇠사슬은 사라지고 없었다. 린은 어디 있죠? 지하실에. 로라는 그 말이 경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침착해 로라. 쇠사슬로 묶어놨어. 테드가 두 손목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중에 풀어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 떠나야 해 로라. 떠나라고요? 왜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벤더로 데려다 줄게요. 지금 뭐가 마음을 어지럽히든 걱정하지 말아요. 다 지나가게 해줄게요. 가족을 생각해요. 그리고... 로라. 로라. 그동안 날 위해 애써준 거 정말 고마워. 하지만 상담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도 있으니까. 로라는 그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 테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가서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내 집으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은 어떡할 건데요? 그는 잠깐 망설였다. 갈등하는 표정이 테드의 얼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로라는 테드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고 로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까 누구 전화였어? 갑자기 테드가 물었다. 그가 몇 걸음 다가왔다. C병동 책임자 마커스 그랜트요. 환자 한 명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군. 그게 다예요. 무슨 응급 상황? 통화를 상당히 길게 하던데. 그가 두세 걸음만 다가오면 그녀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가까이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지? 안 그래 로라?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든 상황 통제권을 되찾아야 했다. 어, 당신이 서류처를 놓아둔 방에 잠깐 들렀어요. 서류처를 보고 오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일을 당신이 알고 있는 거로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곤 무슨 소리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로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구석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테드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잊은 것 같았다. 테드,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해요. 나가. 그가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지하실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같이 가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잖아. 그렇더라도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지하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 로라는 계단 아래 바닥에서 휘발유 통을 적어도 다섯 통은 보았다. 테드와 함께 쓰레기가 질비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바닥에 난 문 옆에 놓인 낡은 소파와 낡은 타자기 더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빈 책장을 보니 로라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난 구멍 옆에 최근에 흘린 핏자국이 보였지만 경비는 보이지 않았다. 린은 어디 있죠? 저 속에 테드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2, 3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무용 가구를 가리켰다. 높이는 1에서 1.5미터 정도였고 앞쪽에 미다지 문이 있었다. 지하실에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무게가 좋기 1톤은 나갈 것 같았다. 경비의 작업화가 한쪽 끝에 빼꼼 나와 있었다. 테드가 무릎을 꿇고 구멍에서 뭔가를 꺼냈다. 금속 상자였다. 뭘 하려는 거예요, 테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로라는 그가 생각하느라 잠깐 말을 멈춘 사이에 먼지가 소복한 의자 두 개를 끌어다가 하나에 앉았다. 여기서 마지막 상담을 해야겠어요. 로라가 선언했다. 테드가 돌아서서 빈 의자와 로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오고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나 있지? 글쎄요. 아마 한 시간쯤? 테드가 의자에 앉았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홀리한테 말 좀 전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끔찍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대부분이 사실이고. 홀리가 나를 증오한다고 해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만나서 얘기 전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으면 써. 내가 허락할게. 내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로라는 책을 쓸 거라는 얘기를 테드에게 한 기억이 없었다. 내 사건이 당신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 테드가 슬프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잘 해주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내 더러운 과거는 여전히 깊이 묻혀있을 거고. 테드,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테드는 몽상에 빠진 얼굴이었다. 쥐 한 마리가 그들 곁을 쏜살같이 달려가서 로라가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쥐들은 사방에 있었다. 휘발유 냄새에 다들 놀란 게 분명했다. 테드, 블레인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누군지 기억나요? 내 동생. 당신이 블레인 얘기를 꺼낼 때까지는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 근데 모든 게 돌아오고 있어 로라. 마치 손전등으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야. 예전에는 칠흑같은 어둠이었는데 이젠 볼 수 있게 됐어. 잘 됐군요. 테드는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블레인이 내 동생이라는 거. 아니요. 경찰이 알아냈더라고요. 경찰. 테드가 혼잣말을 했다. 로라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테드가 계속 치료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런 특이한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여기서 경찰에 대해 그리고 테드의 미래에 대해 길게 토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학 1학년 때 알게 됐어. 당시에 아버지가 가끔씩 나랑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하곤 했었어. 오드리 고모를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려고 했지. 고모는 항상 날 보살펴 줬고 자기 오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 마지못해 아버지를 만났는데 블레인 얘기를 하더라고.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줬어. 왜 그랬을까요? 그 특정한 순간에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더러 블레인하고 연락하고 지내라고 자기하고 내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블레인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지. 내 아버지는 물론 맞는 말이지. 내 아버지는 항상 세상에서 사리분별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행세했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난 대학생이었고 블레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진실이 무언가 하면 로라 아버지는 내 인생을 망치기로 결심했고 자기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지. 그 개자식이 정말로 신경 쓴 건 자기 알리바일을 확실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 아들들이 교류하며 지내든 말든 그런 건 그런 건 알 바 아니었지. 그건 확실해. 그럼 당신은 신경 썼어요? 블레인과 만나는 거? 물론 아니지. 그날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 동생을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당신 아버지 말이 맞잖아요. 블레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물론 당신 잘못도 아니고요. 근데 왜 그를 만날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 그 해는 대학에서도 정신없이 흘러간 해여서. 아마도 블레인을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버지를 내 삶에 맞아들이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중에 확인한 바지만 블레인을 만나지 않은 게 더 좋았어. 블레인은 아버지처럼 아주 악랄한 개자식이었거든. 테드는 말을 끝내고 고개를 숙였다. 로라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턱을 잡았다. 나를 나를 봐요. 테드. 나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 그가 말했다. 로라는 그의 턱을 놓지 않았다.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말아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요. 우선은 블레인에 관해 얘기해요. 로라가 그의 턱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았다. 뭘 알고 싶어? 블레인의 집에 갔잖아요. 왜 갔는지 기억해요? 테드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자친구 살인사건 뉴스를 봤을 때 그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봤어. 내가 본 건 십수년 전에 본 사진 한 장뿐이었지만 그 얼굴이 마음속에 각인됐거든.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그랬지. 테드가 자기 이 말을 가리켰다. 하지만 동생이 맞다고 확실하게 믿게 된 건 그가 기자를 피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을 때였어. 걸음걸이가 아버지 걸음걸이 하고 똑같더라고. 어깨를 약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두 팔은 옆으로 쭉 뻗은 채 걷는 모습. 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걷는 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팔을 전혀 흔들지 않고 걷다니. 그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 아마도 블레인이 죽였을 거라는 생각? 잘 기억이 안 나는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블레인에 대해서. 대답 해야 돼?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블레인은 내 동생이야. 우리의 DNA에 뭔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잘못된 유전인자 같은 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좀 나아지 더더군. 방금 방금 당신은 블레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학 1학년 때 알게 됐지만 워낙에 어수선한 해여서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로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테드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그 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토마스 타일러라는 MSU 교수였지. 그 자가 당시엔 내 여자친구 조지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어. 라벤더의 마당에서 환영으로 본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자였어.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그 말에 강조점을 찍는 것 같았다. 방 저 건너편에서 다른 쥐가 화답했다. 어떻게 죽였어요? 로라가 물었다. 그들은 밤에 도서관 뒤에서 몰래 만나곤 했어. 난 조지아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 뒤로 몰래 다가갔어. 그의 목에 칼을 찌르고 도망갔지.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테드가 그 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상하군요. 저 위층에 당신이 모아둔 서류철에는 여자들만 있던데. 이건 사적인 문제였어. 조지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 질문에 테드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조지아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지만 한 명의 등장인물로 여겼을 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사실 그녀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우린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다가 그 후에는 완전히 끊어졌지. 그런데도 교수를 죽였군요. 로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복잡한 매듭을 풀려고 애썼어요. 그 매듭을 조금 헐겁게 풀었다 싶으면 다시 잡아당겨서 한걸음 퇴보하곤 했었죠. 이젠 모든 미진한 부분들을 잡아당겨 풀 때예요. 테드. 당신 동생 블레인은 하나의 미진한 부분이죠. 타일러 살인사건은 다른 미진한 부분이고 죽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놓친 게 있어요. 연결해주는 실 그리고 그걸 찾아낼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과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명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결과는 어차피 똑같을 텐데 홀리랑 딸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또 뭘 더 알고 싶어. 첫 번째 여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말해줘요. 로라가 테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건 모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피의자 이름이 엘리자베스 가스였죠. 맞죠? 그게 알고 싶은 거라면. 테드는 잠깐 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눈이 멍해졌다. 목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조로워졌다. 엘리자베스 가스는 젊은 미움모였어. 스무 살이 넘었을까 말까 했고 내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퍼필드라는 작은 마을 극장에서 일했지. 두 살베기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뉴헴프시 어딘가에서 외조부와 함께 살았어. 그녀는 나쁜 엄마는 아니었어. 빨리 성공해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했지. 부모가 그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녀가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된다고 판단해 아기를 키워줬을 뿐이지. 아기 아빠는 아기를 왜 조부모가 키우는 거에 심하게 반대했어. 아기 엄마와는 말도 안 하고 지냈으면서도 그자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그녀가 살해된 후 아직 살인범을 찾고 있을 때도 자업자득이라느니 더 나아가 그렇게 살해될만 했다느니 하는 악담을 서슴지 않았어. 테드가 고개를 가로지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금발이었고 아주 날씬했어. 연약했고 다른 여자들처럼. 다만 잘못된 시각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지. 그녀는 같은 극장에서 일하는 여자들 두 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았어.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고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 그녀는 자기 아들을 그 작은 아파트에 데려와 함께 사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 머릿속에는 항상 방을 얻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래서 극장과 그 주변 상가에 손글씨로 쓴 전단을 붙였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 청소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 가능 노인돌봄 서비스 가능 대가 적절한 금요와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낼 방 그러고는 엘리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지.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전화를 했군요. 바로 그거야. 정말이지 식은 죽 먹기였어. 여자가 그 아파트에서 나와 아들을 데려올 생각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외딴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기로 하진 않았겠지. 나는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저택을 짓고 모여 사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사실상 통행이 끊긴 도로를 골라서 그녀한테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니까 일몰 직후에 그녀가 녹슨 고물 자동차를 끌고 나타나더군. 나는 그다음부터는 길이 복잡해지니까 함께 가자고 말했어.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 그녀가 볼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여자가 자기 차를 놔두고 내 차로 옮겨 탔어. 이부제 교대를 마치고 온 터라 피곤해 죽으려고 하더라고. 나는 일곱 살배기 아들 하나와 텅텅 빈 대저택을 가진 호라비라고 나를 소개했어. 그녀는 자기 아들의 아빠 얘기를 했어. 어린 게으름뱅이였다고. 단 한 번도 자기를 자기를 위해주지 않았다고. 난 금방 그녀의 신뢰를 얻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는 집도 한 채 없고 따라서 자기 모자를 위한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녀가 차에서 뛰어내려 숲을 향해 전력으로 달아나더군. 하지만 내가 쉽게 따라잡아서 공터로 데려갔어. 연약해서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더라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로라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목을 칼로 찔렀어요? 타일러에게 그랬던 것처럼? 테드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본 스크랩 기사에는 그녀의 가슴에도 열 군데 정도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고 쓰여져 있던데 로라가 말했다. 가슴도 열 번이나 찔렀나요 테드? 이번에도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로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전단을 읽고 한 번 통화를 한 뒤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건데 그녀가 그녀가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았죠? 그녀가 당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테드는 고개를 저었다.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전단을 붙이는 걸 봤겠지 아마도. 그런 게 중요한가? 그래요 테드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엘리자베스 가스에 대해 말한 사실들 대부분은 조금 전 내가 위에서 읽은 신문 스크랩에 나온 그대로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저 방에서 본 건 섬뜩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로라가 위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수사 기록이었어요. 테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로라가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가스는 1983년에 죽었어요. 당신이 일곱 살 때요. 테드 일곱 살 때 쥐들도 달리기를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신은 엘리자베스 가스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토마스 타일러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구요. 이제 연결하는 실이 보이지 않아요? 파트 4 23장 1983년 테드가 자기 방에 낡은 카펫 위에 누워 작은 휴대용 체스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엄마의 고함 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테드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고함 소리가 더 이어질지 기다렸고 잠시 후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선 문 아래 틈을 통해서 복도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엄마가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집에 없었다. 체스보드 옆에는 바비 피셔의 게임을 담은 오래된 팸플릿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이웃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테드는 곧 그 게임들을 다 암기하게 될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팸플릿이 최고의 보물이었다. 31개의 말이 있는 체스보드도 교회의 잘 모르는 신자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엄마는 알루미늄 포일로 사라진 말 대신 쓸 말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오늘은 엄마가 약을 안 먹은 게 분명했다. 최근에는 아빠가 엄마한테 강제로 약을 먹였다. 아빠가 집에 없으면 엄마는 약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알고도 먹지 않았고 그러면 엄마의 머리가 농간을 부리기 시작했다. 적수들을 속이고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숨겼던 바비 피셔처럼. 테드는 무서웠다. 그는 하루종일 자기 방에서 바비의 게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제야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하루종일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테드도 아래층으로 물 한잔 마시러 내려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아들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엄마의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뜻이었다. 테드가 좀 더 일찍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다면 엄마를 설득해 약을 먹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최악인 것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이었다. 아빠가 그렇게 자주 테드에게 설명한 것처럼 문제는 요즘 들어 두 사람의 싸움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야 했다. 테디 엄마의 고함 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어쩌지 그의 친구 리치의 할머니는 욕조에서 미끄러졌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됐었다. 엄마는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었다. 테드는 즉시 도우러 가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테드는 용기를 모두 짜내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지만 엄마가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리치의 할머니처럼 엄마의 머리가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가끔 엄마가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부드럽게 돌렸다. 이제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위층 복도에 서 있으니 침묵이 훨씬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테드는 몇 개의 계단을 살그머니 기어내려가 층계참에 이르러 나무 난간의 가로대 사이로 거실을 세펴보았다. 소파 뒤에 앉아있는 크리스틴 맥케이의 히끗히끗한 머리가 금세 보였다. 엄마가 소파 뒤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서 다리가 벽에 닿도록 쭉 뻗은 모습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엄마는 그 공간을 편안하게 생각했다. 테드는 계단을 내려가서 엄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엄마 크리스틴이 돌아보았다. 엄마의 눈을 보자 테드는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다. 그 눈에는 혼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숨어! 크리스틴이 테드의 손을 잡고 바닥으로 휙 당겼다. 테드가 엄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래 엄마!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속삭였다. 여러 달 전이었다면 테드는 엄마의 말을 믿으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테드는 집안에 엄마와 자신 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약 먹었어 엄마? 엄마는 한쪽 눈썹을 축혀올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조용히 해야 해 테디. 집에 누가 있어? 그가 계속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봤어? 크리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더듬이 더듬이 인간 테드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듣자 너무 무서웠다. 크리스틴이 고개를 돌려 소파 위를 가리켰다. 한 명이 부엌에 있어. 1분 전에 거실로 들어오는 걸 내가 여기서 봤어. 그들은 키가 굉장히 커 테디. 문틀에 머리를 박을까봐 다들 몸을 숙이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비쩍 말랐고 머리는 개미처럼 생겼고 기다란 더듬이가 있어. 이미 갔을 지도 몰라. 내가 나가서 찾아 볼게. 안 돼. 크리스틴은 날카로운 손톱이 테드의 작은 팔뚝을 꾹 눌렀다. 너무 위험해. 말했잖아. 내가 봤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 엄마. 그녀가 잠깐 머뭇거렸다. 넌 똑똑한 아이야 테디. 네가 물어봤던 그 알약 그거 약이 아냐. 엄마한테 좋은 거 아냐. 아빠가 엄마한테 강제로 그 약을 먹게 하는 건 엄마를 어디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어서야 아빠는 엄마가 약에 취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를 바라거든.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테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일곱 살인 그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알약 엄마가 전부 부엌 싱크대에 버리고 물로 씻어내려 보냈어. 그래서 더듬이 인간들이 온 거야. 전부 다 그 약은 아주 비싼 거였다. 테드의 아버지는 늘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다. 가끔 크리스틴이 한두 알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서 아버지의 끝도 없는 잔소리와 싸움을 자초하곤 했다. 그런데 이젠 약을 전부 버렸다고 했다. 더듬이 인간들이 알아차린 거야. 더듬이로 알아낸 거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테드는 더 견딜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빨랐다. 안 돼. 크리스틴이 소리쳤다. 그녀는 몸을 돌려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외동아들이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여기 아무도 없어. 테드는 싱크대로 달려갔다. 싱크대 옆에 판재 상자들과 플라스틱 포장지들이 쌓여있었는데 전부 비어있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알약이 전부 씻겨 내려간 것이다. 테드는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약을 몽땅 버린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그는 아까처럼 재빨리 거실로 뛰어왔다. 엄마는 아직도 소파 뒤에 숨어있었다. 부엌에 더듬이 인간 하나도 없어 엄마 더듬이 인간 같은 건 없어 엄마가 엄마 약 전부 버렸어 그녀가 기어가서 테드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테드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아빠가 화낼 거야. 네 아빠는 우리를 싫어해 테디 아빠한테 딴 여자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날 없애버리려는 거야 그다음엔 네 차례야 너를 고아원에 집어넣고 그만해 크리스틴은 아들이 화내는 걸 모른 척하고 아들을 향해 기어갔다. 이번엔 몸을 숨기고 있던 소파를 벗어나서 기어와 다시 한번 아들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싫어 크리스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안전한 소파 뒤로 물러갔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넌 내 아들 테드가 아니야. 너두 더듬이 인간이지? 크리스틴이 부엌을 가리켰다. 저기서 내 아들 테드를 잡아먹었구나. 그렇지? 테드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날 속이려고 하지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크리스틴은 눈을 크게 뜨고 소파 너머를 살피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테드는 어떤 식으로든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자기 방을 향해 바람처럼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침대 밑에 숨었다. 체스보드와 바비 피셔의 팸플릿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것들을 획 밀치고 두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서름이 북받쳐서 엉엉 울었다. 영원같이 느껴지는 30분이 흐른 후 테드는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프랭크 맥케이의 자동차가 집 앞에 멈춰 선 것이다. 테드가 벌떡 일어났다. 빨개진 눈이 방안의 빛에 서서히 적응했다. 창가로 가보니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진 게 눈에 띄었다. 아빠는 다시 외출할 계획이 있을 때 항상 창문을 내린 채로 두고 차에서 내렸다. 프랭크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테드는 다시 침대 밑으로 숨을 수도 있었다. 물론 숨는다고 해서 1층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기어갔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무서웠다. 곧 프랭크가 부엌 싱크대 옆에서 빈 포장지를 발견하고 폭발했다. 이럴 수가!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 같으냐! 남을 모욕하는 것이 프랭크의 장기였다. 크리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감히 보지는 못했지만 소파 뒤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주전자 아니면 화분? 그것도 아니면 거실 램프 일지도 몰랐다.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들리냐! 네가 할 일이라고는 빌어먹을 놈의 알약 두 알 삼키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 깨끗한 년아! 크리스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내가 물러날 것 같냐! 나 건드리지 마! 입 좀 닥쳐! 이 깨끗한 년아! 어디서! 퍽! 퍽! 퍽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 것과 동시에 크리스틴의 말이 중단되었다. 그러고 나서 구타하는 소리가 두 번 더 들렸다. 프랭크는 남을 모욕하는 데 창의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구타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삼켜멍청아! 어디서? 크리스틴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났느냐고? 어디서 났느냐고? 숨겨뒀지 니년이 언젠가는 이 지랄을 떨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널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이 참 년아 어떻게 하면 서방을 엿먹일까? 그 궁리만 하지 너는 삼켜! 지금! 이 개같은 년아! 혀 내밀어 봐! 물지 마! 이번에는 찰싹소리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손바닥으로 엄마의 뺨을 때린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 더 먹어!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뱉어낼 생각은 하지도 마 엄마가 한 번에 알약을 두 알씩 먹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테드가 알기로 엄마는 여덟 시간마다 한 알씩 먹었다 그리고 이번에 먹으면 세 알이 되는 거야 프랭크가 크리스틴을 흡족한 듯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사낱게 내뱉었다 세 알! 테드는 경악했다 엄마가 한 알을 안 먹고 건너뛰었다면 한꺼번에 두 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알을 한꺼번에? 그 커다란 알약을 세 알이나 억지로 삼키게 하다니 아빠가 제정신일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크리스틴 내 말 듣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오나 봐라 그러면 주정부가 살펴주겠지 우와 신난다 안 그래? 엄마한테서는 아무런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든 것 같았다 세 알이나 먹었으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나? 주정부가 보살펴주겠지? 테드는 계단 아래쪽으로 다가오는 프랭크의 발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재빨리 방으로 달려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뛰어들어 자는 척했다 몇 초 후 그의 방문이 열렸다 닫혔다 아버지가 테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주길 바랐다 그렇게 믿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잠시 후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테드는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보통 아침에 샤워를 했다 그런데 지금 또 샤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외출할 거라는 뜻이었다 그제야 테드는 이해가 되었다 프랭크가 정말로 그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작정인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나?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크리스틴 그 순간 테드는 결심했다 그는 베개를 침대에 세로로 놓아 자신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가방에 옷까지 몇 개를 쑤셔 넣었다 그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지 잠깐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론치었다 아빠는 아직도 샤워 중이었고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진정되었다 테드는 1층으로 내려갔고 엄마가 소파 뒤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테디 엄마가 한쪽 눈을 겨우 조금 뜨고 중얼거렸다 테드는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 엄마 안 싫어해 주정부가 보살펴 주겠지 크리스틴 맥케이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었다 테드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체스보드와 바비 피셔의 책을 챙겼다 그러고는 창밖으로 나가 지붕에서 측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백만 번도 더 오르락 내리락 한 길이었다 프랭크의 머스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트렁크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열린 창문 사이로 쉽게 몸을 구기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거기서 다시 뒤에 트렁크로 넘어갔다 야호 그는 아빠와 함께 집을 나갈 생각이었다 지금은 아빠가 화가 많이 났지만 화가 가라앉고 나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그들이 없으면 더 잘 지낼 것이다 테드는 주정부가 뭔지 주정부가 어떻게 엄마를 돌본다는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프랭크 맥케이가 돌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트렁크 안에 옹송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